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뭐부터 먹을까? 일단은 라떼부터 불고기부터 먹을게요 음 음 음 여기는 불고기 가득 그리고 양상추 가득 치즈 있구요 베이컨은 없어요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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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 음 아니 이 시간에 여러분들 야채가 이렇게 신선할 일이야?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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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애기들 입맛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피클이구나 여기 피클도 들어가서 이렇게 맛있구나 무슨 상큼한 맛이 나나 했는데 여기 피클이 있고 돈가스에 야채 듬뿍에 치즈 그 다음 햄까지 있어요 이게 제일 비싸겠다 끝에 맛이 나네 맛이 되게 자극적이다 나는 햄에그를 하나 더 먹을게요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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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계란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계란 넣는 음식들을 너무 좋아요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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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볼 치즈 치즈 맛있어 음 맛있게 한 끼 잘 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해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